어? 저기 지금 갇혀있는 데인가? 아니에요 물을 끄고 그냥 당황해보기 오오 아이읠 하하하하핳하하핳하핳 톡 하면 툭 웅 하고 쓰러질 것 같은 그대 는 수왕이라 부르리라 이쪽 말고 다른 쪽으로 가볼까 자 내가 내려오면 여기로 올라가죠 발코니에 뭔가 이상하다는데 저기는 강아지가 있어요 지금 강아지거든요 저게 아 아따 시끄럽다 네 일단 불 꺼고요 그레이븐은 불 꺼요 이것이 모든 물을 꺼고 하 하 팽이 끊어졌어! 좋습니다. 부족한 소리가 그냥 들지 못할 것 같지. 팽이 팽이 틀어! 그 벽에 관한의 눈을 두고! 슬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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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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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여기로 이렇게 올라와 봤자 이거 로기야스님 어서오세요 자 잠깐만 뜯어내고요 생계 생계는 뭐야 탁 아 이거 불 때문에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천천히 아 아 아 아 아 좋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가까이 쓰면 아 아 아 저길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가냐 들어갈 방법이 없는데 뭐 잡을 것도 없고 아 아 아니 잡을 것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깃발 이거 잡고 올라간다고? 이거 천조각이야 이거 천조각이야? 아 자 제가 저기에 저렇게 쓰면 걸어 lack 들어갈 것도 못 들어가 으음 오오오오오오오 아 흐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played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kinds한 , 뭐올 necklace 어 achten 상황이고요 멀 PRANTS 아 여기서 뭐 들어갈 수 있는 길이있나오? 혹시나 혹시나 갈 수 있는 길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이 밤에 님 어서 오세요 누군가 아무도 없어 어 좋아요 저렇게 밀면 소리가 더 나지 않나 얘는 이 시야가 변하는게 눈가리가 한군데가 파랗잖아 아 손 정말 아파보인다 피가 계속 나요 엄청 어둡죠? 저도 어두워요 오오오오 아 깜소리야 자 불 끄고 어 와인 저장고네요 괜찮은 와인 없나? 아 여기도 애들 있겠지 없는데? 이거 불 이거 불은 어디있냐 불 끄는거 설치가 있을텐데 아니 이 이분들 잠입 액션게임으로 만들렸더니 왜 공포게임으로 만들어놨지? 후반에 갈수록 펭 응 오오 야 아 쓰 머무르고 계속 막고 갖고있어요 저긴 체크포인트기 때문에 이거 화장실같은데? 맞죠? 야아 이거 전체 다해서 어.. 이것저것 많이 훔치면 훔쳐도 그렇게 많이 못보는거 같애 이 빗은 어디서 나오는거냐? 아 야 이 빗은 어디서 나오는거야? 오오! 어 깜짝이야 아 왜이러냐? 우와 깜짝깜짝 놀래게 만들어놓고있어요 저쪽으로 가야되는데 저기는 뭐 지나갈 일이 없겠지 어? 뭐..뭐가 야 이거 못가겠는데 이쪽으로?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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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건가? 어? 된거 아냐? 여기 여기 따로 가는길이 있나? 여기 따로 가는길이 있나? 좋아요 파리님 어서오세요 파리님 어서오세요 근데 이걸 지금 못해요 철저절단기가 없어서 아냐 이 있내로